오늘은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경제의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벤 버넨키라는 분이 썼고요 공동 저자입니다 벤 버넨키라는 분이 가장 유명하니까 이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사회의 14대 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경제의 위기가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죠 이 금융위기 때 불씨가 뭐였냐 그 위기가 시작된 그 지점이 뭐냐 바로 무분별한 대출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금융위기에 취약한 요소들이 추적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혼란을 겪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제공황으로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대출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신용시장에서 아주 소수의 부분을 차지했던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전반적인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가 금융위기의 지적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져 재난을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크 투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정확히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반복된다 역사는 정확히 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반복된다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과거 금융공황의 전연적인 모습을 따라가는데요 일시적인 큰 충격으로 전체 금융시장이 공황에 빠지고 다시 시장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서 금융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무차별적인 대출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신용 버블을 만들고요 이 버블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터지게 된 것입니다 경기 호황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 금융시스템에 뒷받침되면서 야 이제 우리 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앞으로 좋은 일밖에 없고 앞으로 경제는 더 좋아질 거야 주식은 계속 오를 거고 부전한 가격도 점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 그 자신감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혹은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그 의심조차 사라진 그 시점에 경제는 정점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장의 과도한 자신감이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해 있었고 이런 자신감이 더 큰 빚을 더 큰 대출을 받게 만들고 더 어떻게 보면 과한 경제 좀 더 위기로 빨리 달려가게 만든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보유 비중 보유 비중 보시면 31%, 64% 나오죠 1980년 1분기에 31%였는데 2008년에는 64%를 차지합니다 은행의 보유 비중이 69%, 36%가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1980년대 총 부채 규모는 GDP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총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1980년 비은행권 금융기관 대출은 31%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는 64%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경제는 호황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부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비은행권 금융기관 대출 역시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경제 호황에 취했던 사이에 점점 잠재 위험 요인들은 커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2008년 돌아보면 그 당시에 참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체 뭐가 문제냐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지 않았죠 모든 금융위기가 신용버블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용버블의 중차점이 금융위기는 아니거든요 경기 호황은 악화되는 소득 불균형 장기간 증가하지 않는 임금 느린 생산성 증가 노동 가능 연련층의 노동 시간 참여율 감소 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경제에 위협이 될 만한 이런 요인들을 눈 감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집표가 좋은데 소득 불균형이 좀 심해질 수 있지 장기간 임금 증가? 안 될 수 있지 생산성 증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경기 호황이라는 그 현상이 이런 것들을 다 가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런 수치들은 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8년에 그런 금융위기를 돌아보면서 금융위기는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다시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장기간의 시장 안정은 과도한 자신감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인 취약성은 은행이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이 충돌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보관하는 장소를 제공하며 동시에 집안에 두는 것보다 더 안전하며 더 높은 이자율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행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축의 기능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맡기면 거기에 다 상공하는 이자를 주죠 돈을 맡기는 것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데 거기에 이자까지 부셔주네? 안 맡길 이유가 없어요 은행이 너무나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은행은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리스크가 큰 좀 더 위험이 큰 대출을 하는데 이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이 대출은 다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혹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자금으로 쓰입니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은행은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택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대출이라든지 사업자금 이런 거에 대출해주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바로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단기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의 그 경제의 위기, 근육 위기가 발생하기 쉽게 되는 겁니다 만기 전환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예금 환매 사태에 취약하다는 것 드물기는 하지만 동시에 환매를 원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육업은요 시장의 신뢰가 순둥력을 결정합니다 기업은 뭐 보통 더 좋은 상품 더 싼 가격 이런 것들이 사업의 성파를 좌우하지만 금융업 같은 경우는 신뢰가 전부입니다 신뢰가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에 써있듯이 동시에 환매를 원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맡긴 사람들 예금자들이 우르르 은행에 와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드물게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만기 전환에 따르는 일정한 위험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은행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로 되서든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신뢰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 나 너 무조건 나 대이자에 원금 줄 거라 생각해서 돈 맡겼는데 이제 와서 못 준다고? 딴소리 한다고? 너 이제 못 믿겠어 이게 신뢰의 위기죠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 전부 다 자신을 찾고 싶어야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은행이 언제 또 말을 바꿔가지고 돈을 안 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돈을 잃을 수도 생각하니까 돈을 빨리 다 찾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몰려드는 순간 이걸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은행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은행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의 핵심 비즈니스 구조인 만기 전환 금융 시스템 그리고 두려움에 노출되는 인간의 본성 어? 은행이 망할 것 같네 우르르 달려가서 돈을 다 찾는 그럼 인간의 본성이 계속되는 한 세계는 계속해서 금융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금융 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계속될 거고요 은행의 현재 비즈니스 구조도 앞으로 바뀔 여지가 없죠 계속 가겠죠 또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뭐 기관이든 은행이든 사람이든 일반 개인이든 뭐 위험을 감수해서 더 큰 이익을 보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되는 한 세계는 계속 금융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위기는 반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경제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위기는 옵니다 경제가 좋다는 건 오히려 위기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신호들을 잘 보시고 우리가 현재의 경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